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내장 간판주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그동안 자동차 흐름들 얘기 좀 드리면서 몇 주 전에 한국단자 얘기 좀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모아가자라고 한 점 쪽에서 오늘 빠르게 변화가 나오는 모습들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 쪽에서 오늘은 또 필이 꽂혔습니다. 자동차. 역시 자동차 쪽에서 부품주 관련된 DIC란 회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원래 농기계 부품 쪽으로 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자동차, 굴삭기, 오토바이 이런 쪽으로 부품을 점점 확정하기 시작하면서 이 트랜스미션이나 관련된 기어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을 닦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국산화에 성공했던 부분들이 전자식 변속 레버 SBW라고 있는데 이쪽이 테슬라에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부각을 받기 시작했죠. 그런 쪽에서 또 국내 전기차 쪽에 현대기아차 쪽으로는 감속기 관련된 쪽으로 또 납품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적들이 이제 올해 1분기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전기차의 모멘텀과 함께 바뀌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 나온 부분들 대비해서 보게 되면 지금 주가 수준이 7.5배, PR 7.5배 수준이다라는 쪽이 그래도 저평가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 숙제가 있습니다. 좀 부채 비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돈 벌어서 부채 갚아야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확인된다고 하게 되면 회사의 어떤 재부구조도 탄탄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돈을 버느냐라는 쪽에서 변화 요인들이 충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관련된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최근에 오늘 가격은 5,230원을 마감됐는데 이 정도 부분이면 거의 단기 눈림목 쪽으로 바라보면서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대 부분이 넘어가는 6,5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4,600원대로 단기 박수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가격 이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IC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현대차와 테슬라의 전기차 감속기를 공급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좀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자동차가 잘 가면 부품주도 같이 관심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부품주가 자동차들이 힘들다 보니까 더 많이 하락하고 조정폭이 컸는데 이런 부분들을 겪어내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이제 다시 현대기아차가 이제 한숨을 돌렸다. 그러면 두숨을 돌려야죠. 이상입니다. 네, 부품주 DIC 매매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김병수 피비님의 내장 간판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삼성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전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MLCC의 대표주입니다.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반도체를 삼성전기에서 다 대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간 지금 반도체 수급난, 자동차도 그렇고 모두가 다 난리였습니다. 이런 반도체 수급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 재고 확보를 위해서 고객사들이 재고 확보에 나섰습니다. MLCC에 대한 생산량이 급증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제 삼성전기가 이 수혜를 받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효과로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전자기기,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상태에서 다음 반도체로 아마 이 매출이 다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26일에 다트에 따른 공시에 따르면 이 MLCC, 삼성전기가 텐진에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이 MLCC가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왔다고 작년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9% 이상 성장했고 단기 순이익은 397억 원을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77억 원으로 순 손실을 했었는데 이번 텐진 공장에서 삼성전기 텐진 공장에서 이런 존재감을 드려냈기 때문에 중국향 이쪽에서 중국 쪽에서 이런 MLCC나 이런 반도체 쪽 이런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차트를 보시다시피 16만 5천 원대에서 좀 오랫동안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16만 5천 원을 보면서 나서 16만 8천 원까지 오늘은 기록이 되고 있고요. 이 사항으로 봤을 때 제가 주가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정도로 들어가서 16만 8천 원 언더에서 들어가셔서 목표가는 20만 원으로 보고 손절가는 15만 8천 원까지로 지켜보고 매수 대응 나가시면 괜찮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정말 1월 고점대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한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종목은 좀 천천히 가는 걸 기다려봐야겠죠. 아마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종목으로 급등하는 종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편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20만 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이므로 한 10%, 20%를 보고 20만 원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모아가는 투자를 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삼성전기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